미국 온라인 보안사들은 상하이가 통일 택커들의 불꽃이라고 말합니다.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인 자넷 나폴리타노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사이버 공격의 원인 줄 하나라고 말합니다. 해커들을 회사할 때 어딘가에 있는 어두운 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외로운 늑대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미국 기업은 상하이 핵커 그룹이 중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. 이 건물은 이민군이 염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. 중국 해커들이 인간 해커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더 가까이 받아가면서 문제를 찾겠습니다. 달려! 빠져나가자! 빠져나가자! 사이버 스파이의 세상이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. 사이버 스파이는 마음만 먹으면 중요한 정보를 근접할 수 있습니다. 해커들은 전기 시설방이나 통신망에도 근접할 수 있습니다. 상하이 핵커 그룹은 블루프린트와 비즈니스 계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중국 공무원은 핵킹의 연관선을 중간에 부인했습니다. 그들은 주로 미국인의 사이버 공격에 캔다라고 말합니다. 감사합니다. VJ 탑의 유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